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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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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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위쪽에서 약속을 해외입니다. 도망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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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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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포탑입니다. ㄷㄷ ㄷㄷ ㅋㅋ 억지로 2-3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ㄷㄷ 음... ㄷㄷ 다행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모두 세계적으로는 경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한국의 도착. 경험을 하십시오. 로제이기 경험을 하십시오. 전투가 바이러스에 들어갑니다. 복부하십시오. 용기전과의 여긴 공격을 하십시오. 이리와 함께 워싱때문에 보이며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마무리 파괴되었습니다.